저기 저 메딩이라고 써 있지? 거기가 우리 집이야. 네, 자동차, 마사지, 뭐 여러 가지 많네요. 내 총합 사장이지. 소고기 전문. 산 아래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자연인은 5년 전 이곳을 찾아 혼자서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산이 아니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네요. 쓸 거는 다 써야지. 이런 거 웬만한 건 다 재활용해서 써. 싸그리다. 다 따져보면 다 돈이지. 사실 젊었을 적부터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웠던 건 아니랍니다. 새 인생을 살고자 이 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는 참 많이도 변했는데요. 웬만한 산림은 버려진 고무를 주워와서 그 쓰임새에 맞게 고쳐 쓰고 있으니 말이죠. 아, 이거 집이에요. 엄마요. 엄마요. 바닥이 다 뚫렸어요. 땅도 얼마나 알뜰하게 쓰고 있는지 터가 좁아서 부엌을 둘 공간이 마땅치가 않자 개울 위에 공간을 마련해 뒀는데요. 또 화물 운반용으로 쓰이던 버려진 팔레트를 쪼개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한 게 부러지거나 무너져 내릴 일은 없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게 떠 있어서 썩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통풍이 잘 돼서 물이 묻어도 금방 마르고 썩지가 않아요. 절대 안 무너져. 저 밑에는 또 물고기도 살아. 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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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어? 저 물고기도 수영치고 있잖아요. 이야, 아니 이건 저 어항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 볼까요? 저거는 닭고기 아니에요? 닭고기고요. 언제 그렇게 또. 어제. 왜 다 안 드시고 남겨놓으셨어요? 아, 이거는 고기가 뻑뻑해서. 그렇죠. 가슴살. 특별 요리를 해 먹어야 돼, 이거는. 너무 연하고 부드럽지. 영양 보충을 위해서 산에 들어올 쪽부터 키우는 녀석들인데요. 때마침 어제 닭고기를 드시고 조금 남겨놓으셨대요.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도와줄게 별로 없어.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러면 저는? 어, 그렇지. 부드러운 맛은 신자가 내주세요. 부드러운 맛. 이거는? 전분. 전분. 아, 전분. 감자. 이거 감자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전분. 그거는요? 이건 찰가루. 박살가루. 잡냄새를 없애줄 약초우리물인데요. 배추와 감초, 말림표구가 들어갔다고 해요. 아까 캠이 생강도 즙을 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약간 지금 내가 지금 약간 정의로. 어, 이거 검수 봐요. 이건 유리를 닦는 유리 세정지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깨끗이 닦아서 매실 담아놓고 쓰는 거야. 시트 매트 크리너인데. 아니, 이거. 매실을 담으셨다고요? 매실 담아놓고 쓰는 거야. 매실에. 매실에까지 넣으면 닭고기에 입힐 반죽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발굴하시는 것도 참 잘하시네요. 요리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걸 다? 이게 저... 저기 좀 험한 데서 배웠어. 험한데요? 어. 그전에 사고 치고. 저기 험한 교도소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어. 아, 그러세요? 응. 그 참... 왜 가셨대요? 이, 젊었을 때 혈기 있을 때 싼지라고 그런 거지. 조직 생활을 좀 했거든. 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조폭.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조직이 일망타진됐지. 신문까지도 크게 났었어. 아... 지금은 뭐 누구 때리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아유... 다 옛날 소리지. 그렇죠? 네. 아, 지금 갑자기 긴장을 좀 제가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죗값을 치르며 잘못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꿨는데요. 사회에 나가면 음식점을 차릴 생각에 그 안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공발은 다 빼신 거죠? 그럼, 완전히 그런 데는 다 끝났지.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 하나도 없어. 또 이거 들고 얘기하네. 그게 좀 보통 아니네. 지금 뭐 나처럼 또 순한 양 없어. 지금까지 본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험했던 과거가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주먹 세기의 형님이 산속의 자연인이 되기까지 그에게서 들을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굉장한 기대감과 예? 아, 지금... 기대해봐. 편의점에서 이 안에다가 오돌돌 바라넣는다는 거는... 닭 안심에 삼체와 도라지, 사과를 넣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일단 옷을 입히고요. 오오오오! 이야! 이야,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어요. 정말. 내 모습이 기가 막힌다. 노릇노릇 적당히 익은 걸 건져내고 나면... 자, 이름하여 닭 안심마리 튀김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요리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잘 먹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자. 네, 네. 자. 자. 소스까지. 설탕과 식초, 노른자를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아, 이거. 자. 짠! 아,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걸 먹으려니까. 나름 이게 저 떨리는 거 있죠? 네.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표정이 벌써 말해주네요. 이야! 아유. 이 맛을 치면 말이죠. 아주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럽고 거기다가 이 사과와 생강과 고추와 고라지, 삼채. 이런 것들이 아주 살짝살짝 향이 나면서. 네? 배콤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느껴야지니까. 네. 뻑뻑할 줄 알았더니. 이게 부드러워지고. 소스까지. 이야, 그러니까. 직접 키워낸 재료로 한 끼를 해결하고 날때면 행복하기까지 한대요. 이 평범한 감정과 일상에 익숙해지기까지 그는 참 어둡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전에 저 자유공원에 하드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 네, 아이스크림이고. 네, 하드. 막대. 통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파는 자기가 있었는데. 어느 남녀 청춘한테 가서 하드 사라고 권유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연애하기 바쁜데 귀찮게 하니까 안 산다고 발로 걷어찼다고 저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거를 보고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지. 우리 어머니도 길에서 장사하시는데 꽤 조그맣게 이제 저 조그만 구르마에다가 옥수수도 쪄서 팔고 호떡도 만들고 그 옆에 이렇게 펀드기도 있고 그런. 아, 네네. 그 어머니 같은 분이 그 하드 팔 같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살 망정 하드 통을 발로 걷어차는 거가 누가 봐도 화가 나지 않나냐고.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느끼지. 그렇지. 그래서 말 끝에 때리게 된 거지. 말삼에 하다 보니까 치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좀. 과격해진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기 조은현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가 몇 살 때인데요? 그때 한 17살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청소년 시절인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잘 합의가 되지 않나요? 합의가 그때 저기 합의금이 4만 원 달라고 그랬어. 웬만한 공모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이야. 엄마 장사하고 돈이 어딨어. 합의금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처벌하기도 뭐하니까 어린 나이니까 소년으로 보냈지. 아이고야. 소년원을 다녀온 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자연스레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대신 그의 곁엔 소년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고.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늪에 빠져만 갔죠. 주먹 세기에 몸담게 된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직배 1만 다 지내갖고 신문도 또 크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3년 6월이라는 진영을 또 받았지. 아이고 아이고. 사람 때렸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까. 아이고. 등뼈나가 뭐 뭐. 칼맞아 결집 다 했으니. 크지.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하기가 지나도 못하고. 그러다가 뒤늦게. 여기 아기엄마를 만나게 된 거지. 뒤늦게 만났어. 한 내가 40대 만났을 거야. 40대 초반에. 나에게는. 희망이지 희망. 아주 등불 같은 존재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거 마음도 찾게 되고. 내가 모든 게 부족한데. 또 받아주신 또 저와 댁을 또 생각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었어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결혼을 하자마자 두 사람은 시골로 내려가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친구들과도 모든 연락을 끊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애가 초등학교 1, 4학년 됐을 때거든. 네. 엄마가 저 커튼 갈다가. 저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들한테. 오. 그 왔더니. 매고 있어. 이거 뭐 하는 거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병원에 갔지.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이건 급하게.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면 곧바로 사망한다 이거야. 8시간 수술을 했어. 8시간 하고. 그걸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야. 두 달. 중환자실에서. 두 달 있다면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간 거지. 집사람도. 여기다 다 뿌렸고. 또 내가 옆에 있음으로서. 용서도 빌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더 한번 보래. 아프기만 하지. 세월이 흘러도 아내를 잊을 수 없었던 그는. 그녀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이 산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요.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이곳에서의 그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답니다. 이른 아침이면 자연이는 매번 집 앞을 찾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또 왔어. 아내를 뿌린 곳에서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걸로 자연이네 하루가 시작되죠. 거칠고 메말라 있던 그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인생의 행복을 알려준 사람. 그에게 있어 아내는 한없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몸은 슬프지만 또 내려가면 마음이 후련하지. 불연하고 또 불안함을 더 많이 갖게 돼. 매번 혼자서만 아내를 찾는 일이 늘 미안합니다. 하루빨리 그리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그는 오늘도 바랍니다. 어디 계시냐고? 아유.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머리가 왜 나랑 똑같냐. 웃음소리도 똑같은데요? 어디서 뭐해? 어디 다녀오세요? 산에 좀 갔다 오는 거야. 제 동생을 봤어요. 배포골개? 집에 돌아와서는 닭장을 먼저 들르곤 하시는데요. 바로 신선한 오골개알을 챙기기 위해서죠. 우와. 그런데 어쩜 이렇게 맨지맨지 깨끗하냐. 비데를 쓰나?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나씩 먹어보자고. 이거요? 그럴까요? 이거 또 옛날에 다 이렇게 한 번씩 또. 자, 아침부터 건강한 맛 한 입들 하시고요. 마지막에 노른자가 탁 터지면서 쑥 들어온다. 고소함이 그냥 확 같이 밀려들어 온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먹으니까 오히려 또 든든하면서도 시장끼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싶은 걸로 가지. 식감이 좀 탱탱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들야들한 걸로 먹자고. 아, 그거 좋죠? 이게 좋아요. 요리 참고. 탱탱하고 야들야들한 먹을거리. 일단 맛보러 가보시죠. 잘은 몰라도 제가. 이거 들고 있어요. 떼감 차주세요? 이 안에 맛있는 거 있어. 여기에 맛있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게요. 이 나무 밑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어휴, 여기 한 마리 나갔다. 우와. 미치겠네. 어휴. 어휴, 이거. 어휴, 여기 한 마리 있다. 군뱅이잖아요. 어휴. 고구먼 대답지? 제가. 모질라?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요구먼 배부르지 않을 것 같아. 먹어봐, 맛있어, 고소하고.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거 좋다고 그랬지? 그냥 버섯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십시오. 야들야들하고. 거기다 같이 쌈 싸먹어. 어휴, 마이갓. 버섯이랑 같이. 이 군뱅이는 장수풍뎅이 애벌레인데요. 항산화 효과가 좋고 얘로부터 한 방에서 약재로 사용됐답니다. 갓 나쁜 사람들한테 이게 약으로도 써. 표고버섯을 키웠던 참나무 폐목인데요.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썩은 참나무를 먹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밥보다는 좀 날 거야. 볶아서 먹자고. 우선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자, 우리 즐겁게 식사하자고. 즐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을 끓이는 거예요? 대쳐야지 한번. 소독을 시켜야지. 아, 대쳐요? 자, 그리고 함께 넣어줘야 할 게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산초. 산초요? 잘 끓는다. 산초 잎을 넣고. 잡내 조금 제거하느라고. 엄마야. 오, 들어간다. 산에 들어온 초창기 기력이 없던 차에 우연히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발견하고는 드셔보셨다는데요. 오, 그렇게 기력을 회복한 후 그 뒤로 매년 가을이면 영양식으로 챙겨드시곤 하네요. 어제 닭 안심을 튀겼던 기름을 다시 오늘 재활용하고요. 부어 같은데. 아, 깜짝이야. 다 부어. 부으라고요? 오, 진짜 무지 고소하지. 어우, 좋은 맛 나네. 튀겨도 모양은 좀 그런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먹어보자고. 자, 그냥 들어봐. 자, 들어봐. 아, 명만큼. 웃음은 나오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웃음이 있잖아요. 악수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의 고소하다니까. 우수하다고요. 아, 나 이거. 담백질이. 엄마야. 다른 분들은 재밌다니까. 확 깨물어. 아, 나 이거 안 돼요? 아, 너 이거 안 돼요. 저기... 아, 되니까 이제 promise. 에이고. 안obi어 봐. prueba. 얼마나 DX. 아, 배분가. 야, 이 영양가가 엄청 높네요. 한 입 먹었는데 철학을 다 얻은 것 같네. 아까 오니까 내가 먹을게. 약간. 나는 지금 먹으니까 이 유괴가 권해지는데? 저도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부르고. 쉽지 않죠? 그래도 이런 것도 여기 아니면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이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자 경험인거죠.